신천지 같은 사이비 종교에 대한 강력한 말씀을 해주시면 근데 저는 사이비에 대해서 더 드릴 말씀도 없을 정도로 항상 경계하고 제가 빠 공격하는데 빠가 사이비에요 빠 여러분 종교만 사이비 아닙니다 정치인에 대한 빠도 다 사이비에요 정치인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사이비 교주를 하나님처럼 생각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순간 애고는 완전히 세뇌당해서 지배당하는 겁니다 영적 갑질에 당합니다 저 사람 말이 진리야 저 사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하나를 허용했으니 내가 믿기로 했으니 모든 걸 바쳐야 돼 그러다 보면 되는 거예요 신천지만 사이비 같죠? 지금 기성정교도 다 사이비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 하고 있어요 다는 아닌데 사이비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기성정교라 하더라도 모르고 성직자가 모르고 인도하고 있으면요 다들 소경을 길안내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이비에요 유사한데 가짜가 사이비라고 하는 거예요 유사품인 거예요 진리 유사품 예수님 유사품들이 많단 말이에요 부처님 유사품들이 많고 유사품 중에 더 악질이 있고 덜 악질이 있는 거지 사이비는 사이비입니다 그래서 사이비에 대해서 좀 폭넓게 이해하셔야 돼요 빠가 사이비죠 다 욕이네요 빠가 사이비 사이비 빠가 아무튼 다 사이비 아이돌 빠도요 약간 사이비교 있죠 그렇죠? 근데 왜 정치를 들먹이냐면 피해가 커요 남들한테 아이돌 빠는 그냥 지 혼자 좋고 끝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런데 정치나 이런 건요 다른 주권자들의 주권 행위를 농락하게 되고 또 종교에 빠지면 그 피해 정도가 너무 커요 한 가정을 망가뜨리고 아이돌 빠 됐다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하진 않잖아요 단 가정에서 되게 민폐가 될 수는 있죠 좀 조심하셔야 돼요 뭔가의 빠가 되면 내 기분은 너무 좋은데 남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남한테 강요를 하게 돼요 내가 느낀 그 자명함을 남들한테도 너도 자명하다고 해 이런 보편적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선을 넘지는 말자 그게 선을 넘어버리면 신천지 같은 종교가 되는 거죠 지금 뭐 전국민 건강 무시하고 막 감추고 하잖아요 거짓말하고 그게 무슨 아니 진리와 사랑의 그 존재들이 천국을 가지 14만 4천 모아놓으면 갑니까 무지와 아집의 지금 대명사들인데 그래서 당연히 신천지는 대표적으로 욕먹어야 맞지만 지금 거기 그 근처에 있는 사이비 종교도 많고 이번 코로나에 안 걸려서 그렇지 그리고 기성 종교라고 해서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사이비화 돼가고 있다 그렇죠? 사이비가 많죠 그러니까 좀 사이비 순한 맛 사이비 매운 맛이 있는 거지 근본적으로 사이비예요 왜냐 성령을 안 받았는데 사도 짓을 하고 다니면 사이비가 되잖아요 성령을 안 받았는데 사제가 되면 사제들 고민이 뭐예요? 성령 못 받아서 고민이에요 저는 그런 성직자들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은 악하신 분들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사이비 노릇을 하신다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사기를 쳐야 되는 거예요 신자들은 하나님하고 제일 친한 분인 줄 알고 사제들이 근데 본인들은 다 각자 지금 사실 본인들도 중생일 뿐이고 사이비 순한 맛 쌈박하죠 제가 항상 저는 깨워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lot 우나 하나님이 playable 있 히